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젊어요. 동네에서 아이고 제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문화일보보도인데요. 지방선거가 시작되니까 또는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면 후보로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지방순회계획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 그런 기류가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등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갑론, 을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해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재명 상인고문의 주변 분들의 워딩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8월 전당대회는 무조건 나오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기정사시로 돼 있는데 8월 전당대회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몇 달 사이 되지도 않는데 빨리 등판을 해서 지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특히 민주당 지금 비대위라든지 어떠한 비대위가 관리의 역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지금 당을 이끌고 당 전체 지방선거를 이끌고 갈 어떤 핵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바라는 것이 이재명 상인고문에 대한 내용이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번에 또 인천 계양 갑에 대한 어떠한 출마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계양을 출마에 무게가 쏠리는데요. 결국 서정욱 변호사님, 중요한 건 이 전 지사의 명분이 있냐 없냐일 텐데 박홍군 원내대표는 인천이 원한다는 표현을 썼고 송윤길 전 대표는 뒷방에 가치라는 건 이적행이다. 계양을 본인 지역구를 좀 나서라는 뜻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요. 아마 조사가 지금 상당히 압수수색도 성남FC 후원금하고 법인카드가 됐고 지금 조사가 많다 보니까 방탄가보수 때문에 배지가 좀 필요하다. 불체포 특권 이런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수사를 방패막이로. 그렇지만 저는 인천은 결국에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명분 없이 도망가는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분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 이사를 했습니다. 인천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집도 분당 순회동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당선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대선 때 인천 계양을이 윤석열 후보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인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다. 그럼 이게 대선 후보라면 아무데나 놓아도 되는 겁니까? 그 지역과 관계없이. 저는 제2의 유승민 사건.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도 경기도에 아무 연구 없이 나왔다가 김은혜 후보한테 정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2의 유승민 사건은 뭡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처럼 경기도지사에 출사패를 던졌을 때 명분 없다는 비판을 당내에서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취재하다가 어제 오늘 제일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인천 계양갑 출마와 관련해서 인간 이재명이 그 정도로 비루하지는 않다. 출마를 하면 분당갑에 할 거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에 제일 큰 책임 있는 사람 1번 이재명, 2번 송영길인데 2번 송영길이 서울시에 명분 없는 출마를 했는데 1번 이재명까지 인천 계양을 해 명분 없는 출마를 하면 이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인간 이재명은 그 정도로 비루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치인 이재명은 조금 더 생각이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까지는 출마할 확률이 49%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자로 보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 51% 늘었네요. 51%는 안 되고 50%에서 지금 왔다 갔다 조정하다가 49가 되든지 51이 됐는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전 진사를 향해서 명분이 없는 인천에 나가지 말고 당당히 분당에 출마하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인천 계양을 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피해가시지 말고 직접 상임고문께서 설계를 하셨다는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나오셔서 주민분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서 주민들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출마 아니냐 계양을 공격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글쎄요. 글쎄요. 법인카드 사적 유형 의혹이 있었던 초밥, 소고기 얘기까지 했는데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오겠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김은혜 전 의원이든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든 본인이 보궐로 만들어진 곳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인 거죠.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인천 계양은 안 된다, 여기 분당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상대당 전직 대선후보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히 계셔라. 본인이 어련히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인천 계양을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재명 전 지사가. 그렇죠. 제가 볼 때 명분 없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어디나 나올 수 있어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있다라도. 두 번째는 계속 무슨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 변호사예요. 이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잘 알고요. 전직 대선후보입니다. 이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헛다리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나온다면 다른 명분으로 나오겠지 이런 명분은 나오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옆에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전히 40%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계양을 해 출마할 가능성이 40%? 계양을이든 분당이든 어디든 제가 볼 때는 40%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로 기류가 달라졌고 본인이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는 등 혹은 주로 강성 지지층하고요. 지방자치 선거에서 필요한 분들이 계속 호명해요. 실제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중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 정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런 질문이 많이 끼고요. 만약에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이재명 상임 고문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просто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